제일 개성 넘치는 전국 이게 13인치라고 합니다 목개비 콘셉트 오늘 마지막엔 도망가고 있어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알재입니다 여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택배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해줬어요 와 너무 예뻐요 귀엽다 이게 약간 부직포 재질인 것 같아요 보라색 투명 케이스에 DVD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필름이 랜덤으로 오는데 저는 전국이 왔습니다 포토 세트 인화 사진이네요 예쁘다 사진이 되게 고화질이에요 미니 포스터 세트 예쁘다 이 뒷부분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겨울을 참 좋아합니다 눈, 겨울바다, 겨울냄새 너무 춥지만 않다면 온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는 겨울같은 사람이 될래요 그래도 여러분은 꼭 따뜻하게 지내세요 안녕 21년 겨울에 모두가 아프지 말길 하루빨리 좋아진 21년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미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올해는 집에서 뜨뜻한 붕어빵과 냉면과 함께 합시다 겨울 잘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겨울 추억에 이 윈터 패키지가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겨울 잘 마무리 합시다 올 한 해 정말 정말 사랑하기에 치열하고 바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주어서 고마웠고 저희에게 힘을 주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2021년은 저희가 받은 감사와 행복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와 함께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1년 모두가 함께 조심해서 더 나은 21년을 만들어봐요 너무 보고 싶어요 2021년에는 꼭 아무도 그 누구도 아픈 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겨울처럼 우리 삶도 아름답게 이건 포토 스티커라고 해요 예쁘다 멤버들의 둔사랑 그림 와펜 RM 슈가 진 재효 지민 팔이 왜 이렇게 길어? 비 제일 개성 넘치는 정국 너무 귀엽죠? 이 와펜을 너무 뗐다 붙였다 하면 보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치가 색도 너무 예쁘고 수납공간이 굉장히 커요 이게 13인치라고 합니다 이 귀여운 건 미니 포토박스 추운 겨울에는 호떡 플러스 어묵 플러스 코코아 플러스 떡볶이 플러스 붕어빵이 제맛 민슈가 만두가 있네요 여기 추운 겨울 이 한치한 냉면과 함께 저 이거 뭔지 몰라서 한참 봤는데 스노우볼이었구나 겁나 가사를 또 적었네요 비도 잘 그렸다 추운 겨울에는 pts 이런 짧은 메세지와 함께 아쿠디언 포토 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예쁘다 진짜 멋있는 도깨비 콘셉트 마지막으로 포토복이 남았는데 이 안에 지금 포토카드가 있는거죠 떨린다 누가 왔을까요 난 포토복을 같이 봅시다 여기서부터 챕터1이네요 아 아우 못 펼치겠다 이번에 윈터패키지 촬영 장소가 강원도잖아요 어머 제가 사는 것도 강원도인데 이번에 탄이들이 근처에서 촬영을 했었더라구요 지금 여기 이런 특이한 바위 있는 데가 고성 능파대라는 곳입니다 진짜 소문도 없이 왔다갔어요 여기가 저희 집에서 차 타고 한 15분 거리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를 두 번 갔다 왔는데 벌써 소문이 났나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아 멋있다 그래서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조금 사람이 없어야 촬영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멋있다 우와 그래도 저는 여기 가서 앉아보고 왔습니다 아 이제부터 챕터2 이야 너무 귀엽다 여기는 정선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기 스키장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오 예뻐 와 이번 포토도 정말 예쁘다 이런 머리는 진짜 정국이만 어울릴 거예요 진짜 어머 어머 오 정국이가 찾아왔네요 예쁘다 아까 필름도 정국이었는데 세트로 찾아왔네요 정국 젠탈전 진짜 애기들 같아 어머 우와 사진 진짜 예쁘네요 우와 사진 진짜 예쁘네요 대박 대박 호비 호비 예쁘다 이걸 뭐라고 하죠? 슬로프라고 하나? 이 슬로프 몇 번이지? 이걸 타야 되는데 예쁘다 우와 우와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어머 투샷 너무 예뻐요 역시 정국 오늘 마지막엔 도망가고 있어요 어머 남준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챕터 3 여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여긴 어딜까요 여긴 세트장인가 아 진짜 예쁘다 이제부턴 챕터 4 여기는 평창 대관령 삼행 목장입니다 너무 잘생겼어 헉 어떡해 대박이네 이렇게 대관령에 있는 목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촬영 장소인 삼행 목장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초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목장답게 중간에 양떼들도 있는데 걸어가다 보면 은과 냄새도 나고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넓은 목장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어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다 빙구들 같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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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원래 겨울에 촬영하면 눈으로 뒤덮여 있을 때인데 보시면 한 늦가을에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민이 너무 예쁘다 진짜 하늘이 가을 하늘인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이 가을 하늘인 것 같아요 하하 우와 55위로 아 어 와 하하 하하 으아 하하 대박대박 이야 예쁘다 이번 윈터 패키지 촬영 장소가 제가 사는 곳인 강원도여서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국 놀러 오실 때 서울 갔다가 강원도로 오시면 방탄 투어할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